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4회 때 봤던 산업안전기사 필기기출문제 중에서 첫 번째 과목입니다. 안전관리로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라인형 안전관리조직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안전조직에 관련되는 라인형 스텝형, 라인스텝형의 특징들은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그 간단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핵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라인형은 신속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 선을 따라서 바로 명령이 하달되기 때문에 그러나 단점은 뭡니까? 별도로 안전에 관해서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럴 부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라인형의 단점은 결국은 뭡니까? 스텝형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 라인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텝형이 나오게 되니까 그럼 스텝형에서는 별도의 스텝을 따로 두는 거죠. 안전부서를 그죠. 그런데 여기서의 단점은 또 뭐냐면 스텝은 각 생산공정 쪽으로 명령을 하달하다 보니 생산공정 쪽에서 안전에 관한 의식이 좀 높으면 하달되는 걸 먼저 하고 안전이 우선이야. 생산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전의식이 좀 낮다. 또 생산공정이 너무 바쁘다. 이럴 경우에는 생산명령은 사업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안전명령은 부서에서 오는 것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담부서, 총괄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스텝에서의 안전부서는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을 그쪽에서 다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에서 안전에 관한 것을 하지 않았다 해서 책임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읍박자가 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핵심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도 라인 스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 라인 안전 쪽에서 스텝 쪽에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로 그쳐서 라인형의 특징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그 부서마다, 생산공정마다 안전관리자를 따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부장님을 안전부장님으로 같이 책임을 병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핵심을 잘 아시고 접근하시면 답을 찾기가 좀 쉽습니다. 그렇죠? 라인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안전에 관한 기술의 축적이 용이하다? 안전에 관한 기술이나 정보나 이런 축적이 용이하려면 스텝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스텝과 라인 스텝에 해당되는 것이죠. 안전에 관한 지시나 조치가 신속하다? 지시나 조치가 신속하다 하는 건 라인형의 특징으로 옳은 거죠.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생산과 안전명령을 동시에 하다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2번이 답이 되고요. 조직은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건 뭡니까? 라인 스텝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이 라인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권한 다툼이나 조정도 스텝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의 답은 2번. 안전에 관한 지시나 조치가 신속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2번. 레비는 인간의 행동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변수 P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B는 근로자의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동이라고 알아두시고 F는 함수관계다라는 함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P와 E가 중요한데 P는 person,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개체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사람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자질 또는 그 한 사람의 개체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 자질 안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 아니면 지식 아니면 또 성격 또는 연령, 나이 또는 경험, 경력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E는 environment 환경이긴 한데 심리적 환경이라고 알아두면 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했습니다. 여기 안에 작업 환경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또 자칫하면 착각하기 쉬운 인간관계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작업 환경이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 심리적인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인간관계는 한 사람의 개체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 명 이상을 얘기해요. 두 명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심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 근로자의 행동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P가 의미하는 것은 했으니 P는 자질이나 개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행동은 B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질 맞죠? P에 들어가는 것이고 환경은 E에 들어가는 것이고 함수는 F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문제로는 답이 소질이 되겠네요. 소질 외에도 연령, 경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게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YK 성격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오른 것은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YG 성격 검사가 나옵니다. YG에서는 C와 D를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D는 뭡니까? 적극적인 거. C는요? 소극적인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YK는 참고로 하시고 빈도가 많이 낮은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이 부분은 정리하시고 답은 1번입니다. YG는 조금 더 출제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YG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4번. 재예방의 4원칙이 아닌 것을 생각했습니다. 재예방의 4원칙은 첫 번째요. 예방 가능하다 하는 원칙을 먼저 세우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 계기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 이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안 될 경우에는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우연성이 크다. 이러면 재예방의 4원칙.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게 5단계까지 또 연결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죠. 5단계 또는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조직을 갖추고 발견하고 발견을 가져와서 분석하고 분석했으면 대책, 시정책을 세워서 선정하고 그것을 적용하면 5단계로 이어지는 거죠. 항상 자주 이렇게 잘 묶으셔야 됩니다. 손실의원의 원칙 맞습니다. 사전 준비의 원칙은 없죠. 원인 계기의 원칙 맞고 대책 선정의 원칙도 다 맞습니다. 예방 가능의 원칙이 여기서 지금 빠져있네요. 재해의 발생 확률은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종사하는 작업의 위험성에 기초한다는 이론이 뭐냐.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작업 자체가 위험해서 재해가 잘 발생하는 거예요. 기회설이죠. 기회설. 답은 4번입니다. 암시설은 그럼 뭐죠? 한 번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다음에 또 트라우마죠. 또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사고가 반복되는 것. 경향스러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미숙설은 숙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답은 기회설. 지금 문제에서는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이 종사하는 작업 자체 작업의 위험성에 기초한다. 작업 자체가 원래 위험하기 때문에 프레스가 원래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회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6번. 타인의 비판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다량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대안적 해결안을 찾기 위한 집단적 사고기법은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러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뇌폭풍을 일으킨다 그랬죠. 아주 좋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창출 방법. 오스본이 얘기한 브레인스토밍을 얘기합니다. BS의 사원칙도 있었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분방하게 해야 되고요. 대량 발언. 그래서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거죠. 기본 전제가. 그다음 수정 발언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 네 가지도 문제로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은 브레인스토밍 BS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